조이시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조이시티는 2020년 12월 1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3.49% 상승한 2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 대비 약 32.3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2월 14일 2만 8,3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4일 6,7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2월 14일 16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12월 30일 2,44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조이시티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36.1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9,696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11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1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62%에서 약 8.1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11월 9일 약 8.72%,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월 3일 약 0.4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73억 5,058만원이며, 2015년 575억 대비 약 86.5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34억 4,152만원으로, 2015년 82억 대비 약 62.0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52%입니다. 순이익은 약 40억 7,875만원으로, 2015년 10억 대비 약 279.8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8%입니다. 조이시티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04.08배이며, 지난 2015년 320.9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7.5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0.11배, 코스다 평균은 11.58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평균은 14.32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8.75배이며, 지난 2015년 5.06배에 비해 약 72.9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4배, 코스다 평균은 2.87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평균은 3.91배입니다. ROA는 5.23%, ROE는 8.4%입니다. 조이시티의 시가 총액은 3,437억 7,5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92위, 코스닥 종목 기준 237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0위입니다. 매출액은 1,073억 5,05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54위, 코스닥 종목 기준 52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3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34억 4,15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35위, 코스닥 종목 기준 279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6위입니다. 순이익은 40억 7,87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521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50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조이시티는 8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1월 22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5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1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마이너스 14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5월 16일까지, öh pes dzildeς 151 Kristi 롱데감을ickinge 1초ain 것 20분 30분 30분 2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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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Approach Hanovement 20b 21 21 20 21 21 21 22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